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 그 고든창 변호사가 김정은이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변호사이며 칼럼 리스트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미국의 정치인들이 존중을 해주는 사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와서 주사파 정권을 굉장히 신랄하게 깠던 그런 속 시원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고든창 변호사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후나 내년 초에 김정은이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고문을 낸 것이 있는데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든창 변호사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크리스마스 이후 북한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소식보다 먼저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2018년 10월 8일 대한민국의 주사파 총대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트위터에 주사파 대장은 우리의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를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며 또한 그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변호사이며 특히 중국 한반도 일본 등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와 관련해 전문가로서 여러 저술 및 방송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인들은 고든창 변호사 그의 관록 있는 견해를 매우 존중한다고 폭스뉴스가 밝혔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고든창 변호사의 주사파 정권 간첩 트위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서 고든창 변호사의 김정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 북한의 위기가 찾아온다며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북한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흔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북한 극테러 좌장인 김영철이가 미국 지도자를 늑다리 노인이라고 불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이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한 후 트윗 형태로 김정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너무 똑똑한 젊은 김정은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 실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트럼프는 원칙주의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며 고든창 변호사는 김정은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함께 했던 강력한 비핵화협정에 서명을 한 것을 잊지 말라며 또한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강조했다며 여기서 고든창 변호사는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젊은 독재자의 향락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경고와 핵무기를 내려놓는 길만이 살 길임을 강조했다고 고든창 변호사는 내셔널 인테레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셔널 인테레스트는 고든창 변호사는 오랫말 위기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평양을 놀라게 할 위기가 될 것이라고 관망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해야 할 일은 트럼프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김정은이는 중국 시진핑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으며 4월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연말 시한을 맞췄다며 이번 달 말 12월 달 말이 독재자는 자신의 또 다른 가족 중 한 명 김평이를 평양으로 돌아오게 했다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북한의 유엔 대사는 미국과의 비핵회담이 끝났다 한마디로 지금 김정은이에 대한 관망 예측을 하는 건데 고든창 변호사는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매우 조급하다 매우 오만해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김정은이는 시진핑을 붙잡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잘 살펴야 한다 라고 관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든창 변호사는 요약하면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가 제2의 전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가 들어섰으니 북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일기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알아버렸다며 또한 그들은 무엇이 날아오게 될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으며 작년 5월 중순부터 트럼프가 많은 양보를 한 반면 김정은 정권은 거의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핵 개발, 미사일 시험, 잠수함 미사일 시험, 농축 우라니움, 생산 재개 등 트럼프는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에 김정은이의 대담한 움직임에 대해 평양을 그동안은 압박하지 않았다며 또한 김정은의 제안으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나 독수리 키 리절브 훈련 등 한국과 주요 미군이 하던 훈련도 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은 연기를 해주었다 북한군은 그러나 지금 현재 방대한 겨울 훈련 주기와 여름 훈련 주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에 익숙하지만 그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것이며 확실히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라고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랄지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고든창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 현금 흐름을 절반으로 막았다 대북 대체로 김정은에게 들어가던 자금 절반을 막았다며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진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5월 미 재무부는 북한이 전세계 현금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거의 30여개의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주요 회사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대북 제재의 세컨더리 보일 것을 일부러 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마음의 변화를 설명했다 작년 6월 초 워터와 근처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그는 김정은에게 일회성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김정은이는 트럼프의 선의를 보답하지 않고 대신 미사일로 답했다며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활용한 중국의 시진핑에서 교훈을 얻고 싶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 시진핑을 살살 꼬셔가지고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게 만들었는지 김정은이는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시진핑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는 소위 무역전쟁 관세와 무역전쟁과 기술 이전 및 중국 인수에 대한 제한으로 중국을 강타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이 그토록 혐오하는 홍콩 법안 득권을 법으로 서명했다며 지난주 다양한 논평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선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로켓맨은 앞으로 나올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김정은이는 경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며 올해 연말 김정은에게는 위기가 있을 것이나 북한이 놀랍게도 그 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등창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가 좌절하고 인내심을 잃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 시진핑에게 묻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점점 미국의 군사 정책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창 변호사가 이야기한 핵심이 뭡니까 무엇인가 밝히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관망을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연말이나 연초에 무슨 일이 평양에서 일어날 것이다 또 그것이 군사적 움직임인지 또 다른 방식인지는 고등창 변호사는 밝히지 않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등창 변호사가 밝히는 핵심은 김정은의 시간은 끝났다 트럼프의 인내는 끝났다 라는 이야기를 고등창 변호사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